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을 앞두고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순천 애니메이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의 지원을 지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고부가 가치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